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책길 나왔는데요 도로는 덥고 여기에 오니까 시원하네요 올라가는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땀을 얼굴에 땀이 나는데요 저쪽도 산책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새소리도 좋고 눈으로 보고 있어서 감사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발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게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고 또 유친들과 함께해서 감사하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냥 이 환경이 너무 좋아서 여러가지를 생각해보게 되네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한쪽 귀가 안 들리면 들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제 귀는 양쪽 다 들려서 감사하고 또 앞이 안보이는 분들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가져서 감사하고 아 너무 좋습니다 산소를 말 한마디씩 하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곳이 있다면 주일이라도 집에 있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